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두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 1TV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의원들은 자정 노력을, 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줄 때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는 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회 인사권은 물론 주민주권 강화 등의 획기적인 독립성 강화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 법률적 권한은 너무나 약합니다. 발의권과 의결권 그리고 감사권과 조사권들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권한들이 법률적이나 정치, 사유적으로 요인들이 크게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와 재정분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면 훨씬 더 자율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된다는 거죠. 또 한편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편에 재정분권에 관해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지방의 권한 강화에 따른 기대와 우려 시각에 대해 문 의원장은 자신이 직접 도의원 생활을 해보니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된다며 믿고 지켜봐달라고 호소했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졌다. 그리고 정책 보좌관으로 있는 것이지 정책 보좌관으로 온 사람이 문승우가 비서로 와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반면 이 대표는 의장 인사 권한 부여와 정책 보좌관제 도입, 후원금 제도 신설 등 지방의회에 새롭게 주어지는 권한은 투명성과 윤리의 강화, 자정 노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탈행위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보면 국설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선거 캠프에서 일하다 합류하는 경우. 이게 가장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보좌관 역할을 했던 자가 그대로 들어와서. 성숙한 지방의회를 만드는 방안으로 문 의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강화된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외부 개방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지방의원들은 자기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